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주말에 HLB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뭐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뭐 그냥 약간의 뭐 어떤 호재성 비슷한 그런 재료를 하나 제가 오픈을 해드렸긴 했는데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 반영된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 한 달 내내 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추천드려 볼까 합니다 자 영상 시작이 없어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HLB 차트입니다 아 너무 너무 빼죠 너무 빼요 많은 분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자 더 어쩔 수 없이 좀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지만 더 안타까운 거는 지금 시간에도 너무 많이 빼요 시간에도 7% 가까이나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4%까지는 빠졌지만 어 좀 봐야겠죠 근데 일단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매수 물량이 적은 걸 보면은 분명히 뭐 7% 까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수급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기관이 좀 털고 나간 거에 대비해서 외국인이 좀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한 번쯤은 좀 반등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좀 애간장을 태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냐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고 아무리 좋은 모멘텀이 있더라도 주가에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 가격대로밖에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사실 이번 영상에서는 약간 기업적인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투자 철학이나 그런 매매 대응에 대한 것들을 좀 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물론 저도 과거에 이제 저도 한참 주식을 처음 접했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책도 많이 보고 뭐 어떤 사람은 투자 철학 이렇고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맞다고 하고 뭐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 주식 공부를 할 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물론 이제 수많은 회원님들을 제가 이제 이끌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회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장기도 좋고 중장기도 좋고 중기도 좋고 스윙도 좋고 단타도 좋다 다 좋아요 하지만 팩트는 뭐냐 우리는 매매에서 수익을 얻는 게 팩트다 그러면 수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손실을 줄여야 된다 그렇죠 그럼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종목이 아무리 좋아요 아무리 좋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미래가치 대비해서도 밸류가 너무 싸고 너무 할인이 많이 된 기업이라 할지언정 중요한 거는 우리가 꼭대기에서 사든 밑에서 사든 대응이 중요해요 대응 어디서 사든지 간에 대응이 중요해요 제가 이따가 뭐 약간 수익 같은 것도 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자 누구는요 누구는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도 누군가는 수익을 봐요 여기서도 누군가는 수익을 봐요 근데 대다수가 잃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만들어낸 거죠 그쵸 이런 게 중요해요 여기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올 때 지나가니까 뭐 수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그러면 여기는 수익 볼 수 없나요 누군가는 여기서 수익을 봐요 누군가는 그쵸 지금 같은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수익을 봐요 전체적으로 그림이 빠지고 있지만 어느 그 특정 다수는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그분이 단타로 접근해서 뭐 짧게 먹고 나오든지 그거는 그들만의 전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이게 뭐냐 마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재료를 보고 매수를 하셨던 간에 뭐 그런 거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거기에 대비해서 주가가 안 가거나 내가 예상했던 대로의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대응을 세우셔야죠 올랐을 때도 대응을 전략을 계획을 하셔야 되지만 주가가 밑으로 빠질 때도 대응을 세우셔야 돼요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서 잘 사서 수익을 한번 보고 일단은 매도를 했다가 여기 좀 행보를 하고 있네 우리가 실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어때요 지금 이 정도 단가 이 나름 시장이 좀 빠졌으니까 그렇다 치고 시장이 반등하니까 뭔가 반등을 해주네 굉장히 매력있는 단가인 것 같다 이런 라인 딱 지켜주면서 이 라인 그쵸 이 라인 지켜주면서 여기 라인 여기 라인 이렇게 지켜주면서 지지받고 이제 반등 해주는구나 5.1선도 돌파를 해주네 그래서 매수를 했다가 칩시다 근데 빼버려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기준 잡았던 선이 2선이었어요 그쵸 그 다음날 또 빼요 어떻게 비중을 줄이셔야죠 5.1선을 다시 돌파를 못하는 거잖아요 안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추세를 다시 바꾸기 힘든 거잖아요 여기는 최종적으로 여기서라도 매도를 다 하셨어야 되는 거죠 물론 지나간 차트니까 이렇게 말씀드린다 아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반등한다 가요 못가요 5.1선도 안착을 못하잖아요 5.1선에 대해서 제가 중요성을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주가가 계속 흘러내릴 때는 흘러내리다가 주가가 5.1선이 커브를 틀 때는요 일단은 주가가 흘러내릴 때 캔들이 먼저 올라와요 5.1선 위에 안착을 해줍니다 여기처럼 안착을 해줘요 근데 이 캔들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5.1선이 지금 돌렸나요 못 돌렸어요 왜 5.1선이 내려올 동안 캔들이 이 위로 안착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안착을 해주면 그 다음날도 5.1선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커브를 틉니다 그랬을 때 추세가 꺾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추세가 꺾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계속 그러면 그냥 계속 하락을 해요 이건 어떻게 돼요 저항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럼 단기적인 추세를 얘가 꺾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상당히 또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이 이거 어디까지 빠져요 라고 하시는 거는요 어디까지 빠질지를 계산하지 말고 언제 돌리는지를 보면 돼요 그 언제 돌리는지가 빠지고 나서 5.1선이 꺾어줄 때 여러분들은 그것만 기억을 하세요 난 초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물론 여기서 어떻게 또 어떤 파동의 원리라든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난 다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5.1선 기준으로의 현재 내 캔들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것만 일단 팁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런 자리에서 여기서라도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기준이 안 맞을 때는 분할로 일단 매도를 하시든지 전량을 매도하시든지 일부라도 비중을 좀 축소시키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맞는 겁니다 그쵸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올라가겠지 하고 마냥 버티는 거는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올바르지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시간으로 이렇게 무섭게 빼는 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에 7.8%까지 빼버렸네요 결국에 뺐습니다 이거 내일 어떡할 거예요 벌써 9만원 다 깨버렸는데 이런 자리 어떡할 겁니까 힘들다 라는 거예요 힘들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매매에는 대응 전략이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뺄 거냐라고 제가 지금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썸네일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어디까지 빠질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을 기준을 잡겠다라고 한다면 월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라인이 있죠 딱 이 라인 이 라인이 얼마입니까 8만원 이네요 우리가 많이 열어놓고 보면 8만원 까진 열어놓고 봐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8만원 에서 혹시나 이 V자 반등을 좀 나타낸다 라고 하면은 거기서 한번 반등은 좀 일으킬 수 있는데 이 정도 라인 이 정도 라인이 충분히 매매하기에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8만원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기존 주주분들이 너무 좀 괴롭겠죠 그래서 그리고 저기까지 빠질 확률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제 최종 마지노선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20선 부근이면은 이것도 9만원 라인인데 여기서 일단 반등을 좀 해주는 게 가장 좀 베스트 할 것 같다 일단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현재가 9만원 라인에서 반등을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다 근데 만약에 여기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8만원에서 무너질 수가 8만원까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시간에 가지만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또 저가 매수가 유입이 많이 될 거에요 싸니까 싸니까 적금 매수가 분명히 유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주의하시고 만약에 이 종목을 물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종목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 다른 종목을 대응할 땐 적어도 이렇게 가지 말자라는 거죠 그거를 좀 깊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뭐 높은 데라고 해서 수익 못 보고 낮은 데라고 수익 보고 꼭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VIP회님들 같은 경우에 오늘 이 종목 가지고 매매해서 수익 보셨어요 이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상태에서 사세요 하면은 여러분들 살 거예요 자 써진 시스템 종가 29,200원에 매수하세요 하면 사실 겁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어요 이런 종목들은 단타로 대응을 해야겠죠 단타로 대응해서 오늘 고가까지 얼마입니까 10% 정도 수익이잖아요 저가 대비 고가까지 약 9% 정도의 상승폭이 있었어요 그렇죠 오이 솔루션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 종가 얼마에요 여러분 이거 종가 한번 보시다 44,350원에 매수하세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해요 왜 그 다음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주기 때문에 매매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우리는 이제 이 종목을 매매를 해요 6월 29일날 추천 오이 솔루션 케이프 서진 시스템까지 세 종목 다 수익을 봤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높고 낮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계획과 전략과 대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 먹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은 그게 전부입니다 뭐 물론 좋은 종목 내가 이 종목 좋은 종목인 것 같애 남들 다 알아요 남들 다 압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 차이인 거죠 저렇게 남들이 다 사고 싶어하는 자리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분봉으로 쪼개서 좋은 자리에서 매매를 하니까 수익이 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오늘 추천드린 세 종목이 전부 다 수익이 났잖아요 이 회원님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뭐 50만원 가까이 수익을 보신 거잖아요 이 회원님도 뭐 50만원 정도 수익 보신 거고 전 거래일에 매수했다가 오늘 갖고 온 거 경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또 뭐 크게 한 16% 정도 터져가지고 또 150만원 수익을 보신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팩트라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 주식은 대응입니다 뭐 좋은 종목이든 나쁜 종목이든 어디서든 수익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대응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시젠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서 딱 정확하게 이렇게 한번 67% 수익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자님들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제일약품도 보실까요 제일약품도 제가 여기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꼬리가 이렇게 긴데 여기서도 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물론 상한가가 갈지는 저는 모르죠 근데 갈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어딘가 모르게 시세가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렇게 추천을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드린 거예요 특히나 이날 특히나 이날 제가 엄청 많이 말씀드렸어요 하루에 영상 제가 3개씩 올려드렸는데 3개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약품 추천드려요 제일약품 추천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음 날 상한가 갔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수익을 내가지고 우리 부앱 회원님들 회원방으로 되게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셨어요 유튜브에서 여러 번 강조한 종목들이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JW 중예제약 제일약품 다 유튜브 보고 매수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늘 유료방 첫 와서 SBA 인베스트먼트 배팅했는데 시원하게 터졌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언급을 좀 해주셨고요 이 당시 맞죠? 6월 9일날 제일약품 보고 들어왔는데 감사 인사를 이제 드리네요 하면서 85만원 수익 보신 거 인증해주셨고요 저는 유튜브 잘 챙겨보거든요 거기서 제가 마음에 드는 종목 매수하는데 이렇게나 가다니 감사합니다 이런 인증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시각 차이인 거죠 시각 차이고 시야 차이고 대응의 차이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사서 조금 손실을 보면 아 막 어떡하지 이거? 막 걱정하시고 물론 걱정돼요 저도 걱정돼요 저도 제가 매수한 종목 손실 나면 걱정됩니다 근데 그 손실이 만약에 더 커질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그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현명한 거죠 올라오겠지 하고 기다리면 언제 올라올 줄 알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의 차이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도 물론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이고 블랙록에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계 최고의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우리 블랙록에서 HLB를 약 2200억원 정도나 지분을 한 5.07% 정도를 지분을 보유를 했어요 삼성 SDI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CGN 이런 종목들은 거기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매수를 안 했는데 HLB는 2000억원이나 2200억원 가까이나 지금 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요 최고의 자산운용사가 그럼 미래가치를 그만큼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가는 계속 밀린다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아무리 나쁜 기업도 물론 좋고 나쁨은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잡주들도 잡주 가지고 수익 내서 10% 20% 수익 내서 수익 실현했다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잘한 거잖아요 대응의 영역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해서 무조건 수익 나는 거 아니고 나쁜 종목이라고 무조건 손실 보는 게 아니고 대응의 영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물려있는 분들이다라고 하시는 경우라면요 그거를 꼭 앞으로 좀 이제 다른 종목을 매매하실 때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가격적인 측면을 일단은 한 9만원 그 다음엔 8만원까지 만원 단위로 조금 열어놓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섣불리 추가 매수를 하지 마세요 혹시나 추가 매수 하실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추가 매수라는 건요 바닥을 찍고 돌릴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이 꼭지점에서 매수를 못하더라도 돌려놓고 이때 매수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돌리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내가 마이너스 10%니까 사고 마이너스 15%니까 사고 이게 아니에요 찍고 돌릴 때 사야 됩니다 아시겠죠 찍고 돌릴 때 매수해라 이게 추가 매수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번 영상에서 추천 주는 요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제1약품 이게 21선을 어떻게 지지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최근에 약간 제약 쪽이 살짝 더 주춤 하죠 지금 오히려 5G 라든지 이렇게 안 갔던 쪽으로 다시 한번 불타 오르고 있는데 제약이 살짝 지금 죽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좀 해드린다면 원래는 지금 단가가 가장 좋긴 해요 47,800원 48,000원 부분인데 21선을 지금 이렇게 깨버렸기 때문에 사실 조금 걱정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어 놓고 본다면 어쨌든 이렇게 46,300원에서 47,800원 라인 지금 제가 그어놓은 이런 라인에서 한번 좀 매수를 해 보시고 이 46,000원을 종가 기준으로 못 지킨다고 했을 때는 매도하고 다시 밑에서 잡아가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30분 봉상에서도 지금 여기서 어떤 반등을 좀 해 주려는 시도는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빠르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48,000원 부근에서 한번 잡아가시는 전략도 좋겠는데 난 좀 보수적으로 갈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단가 이렇게 좀 참고를 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전율에 좀 신경을 많이 써요 우리가 뭐 여기서 사놓고 이렇게 쭉 빠졌다가 언젠가 가겠지 하고서 여기 며칠입니까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이 돈이 묶여 있는 것보다도 물론 장기 종목들은 그렇게 가져가는 게 맞지만 내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 뭐 무조건 어떤 분들은 완전 장기 투자가 답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은 본업이 있으시면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을 하시는데 물론 나는 재테크를 장기적으로 그냥 은행에 적금 넣듯이 넣을 거야 하시는 분들도 뭐 있어요 하지만 뭐 그거는 진짜 초장기라고 보고요 그거 아닌 이상은 사실상 단기에서 수익 정도가 맞다라고 봅니다 어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회전률을 최대한 좀 극대화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좀 매일매일 최대한 수익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포트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 수익나는 종목들이나 갑자기 주가가 많이 눌러 앉아서 좀 메리트 있는 매수하기에 메리트 있는 단가의 이제 중장기 종목이라면 그때 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호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좀 뜻이 맞는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앞으로 또 좋은 종목들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면서 리딩 해드리면서 수익을 좀 같이 챙겨보자고요 자 어쨌든 그러면서 HLB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거 자 5일선을 어떻게 안착하느냐 요거를 체크하시라고 강조 한번 다시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쪽으로 우리 VIP 가입 상담분이 많이 많이 주시고요 7월달 장을 내일 한번 보면 제가 또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6월 중순부터 초중순부터 해서 지금 6월 말까지 시장을 정확하게 좀 제가 예측을 다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오다 보니까 우리 회원님들은 빠질 때는 사고 오를 때 팔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박자를 맞춰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 지금 뭐 크게 모멘텀이 없는 이런 시장에서 또 다른 어떤 큰 변곡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준비를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